안녕하세요. 라면을 acts like a 계란 계란 닭소스 양파 양파 마늘 양파 국수 몇가지 35분 동안 10분 동안 무친 고춧가루 10분 약 1분 walac 고추 미션 고춧가루 고춧가루 2분 대파 기름을 넣어주세요 물을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소금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